어 뭐 뒤에 근데 엄청난거 내꼬다닌다 어 나 사막여워 어 리얼 사막여워 내놔 까마들아 내꺼야 어 잠깐만 사막여워 내놔 야 그거 뭐야 야 내꺼야 저거 뭐야 와 잠깐만 와 여기서 내가 사막여워를 다 보네 잠깐만 책임져 저 누구꺼야 저거 한마리 키우고싶어 어 나 사막여워 없어 그거 약간 RPG 게임의 그거 아니야 어 어 어 기머쩔 멋쩔 어 됐다 휠 돌려봐 휠 어 나 이제 보여 어 사막여워가 내 귓밥먹는다 야 어 귀여워 어 이 시대 때 리얼 사막여워 있었나 사 그게 원래 뭐 딴건데 그걸 이제 주머니지로 번역하던가 그렇더라 아 주머니지 어 뭐야 우리는 사막여우로 하자 그냥 어 제 얼굴이 좀 커 얼굴이 좀 커가지고 둘이 좀 붓네요 어 어우 어우 냄새 오지는데 언덕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.